네, 오늘도 먼지로 하늘이 뿌옇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경북과 또 전남, 경남을 제외하고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먼지 상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충북과 세종, 대전, 대구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은 오전까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한 만큼 교통안전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도 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모레 늦은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글피, 금요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주로 남쪽에 집중이 되겠고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